나폴레온 힐은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를 쓰기 위해 성공과 부를 이룬 수백 명을 인터뷰했습니다. 그 결과 성공 방식은 각기 다르지만 그들 모두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인구 전체 중 오직 소수만이 돈 버는 방법을 압니다. 그 이유는 학교에서 돈 버는 방법은 가르치지 않고 일 잘하는 법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이 네 가지 특징 그리고 돈을 벌어 부유한 삶을 사는 세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바프록턴님이 지은 부의 원리입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바프록턴님이 책은 가슴에서 부를 향한 열정을 불 지리는 것 같습니다. 부자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시는 분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자들이 네 가지 특징, 부유한 삶을 사는 세 가지 방법, 그리고 부의 원리를 익히는 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내용도 돈을 벌어 행복한 부자가 되는데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자들의 특징 첫 번째는 자기 내면의 지혜를 들으려는 의욕이 있다는 것이다. 남의 말을 들어서 부자가 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먼저 부자가 되지 않았을까. 하지만 알다시피 그렇지 못하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영적 교감을 필요로 한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족과 친구와 동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충동이다. 그러나 남의 조언을 따르기 전에 막상 그들의 인생은 어떤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 우리가 남의 조언에 따를 때 그 이유가 상대가 성공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상대에게 품은 감정적 믿음 때문일 경우가 많다. 부자가 되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부자가 되는 법을 제대로 알려줄 수 있을까? 천만의 맞습니다. 검증된 사실만 골라 믿을 필요가 있다. 당신 안에는 부에 이르는 특별한 경로를 만들어낼 능력이 있다. 먼저 자신을 믿고 그런 경로를 앞서 밟아본 사람들을 찾아 여정의 길잡이로 삼아야 한다. 또한 비판론자와 비관론자의 지적은 흘려들어야 한다. 당신의 꿈이 비현실적이고 당신의 목표가 허황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보이는 대로 믿는다라는 논리는 우리를 딱 보이는 것만큼의 삶 오직 현실 인식에 기반한 삶으로 밀어넣을 뿐이다. 지금 약속하자 먼저 자신의 목소리에 따르겠다고 현실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두 번째 특징은 부자들은 패배와 실패마저 장애가 아닌 기회로 본다입니다. 대다수 사람은 기회가 요란한 팡파루와 함께 도래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자신의 삶을 바꿀 기회가 어지럽게 지축을 흔들며 다가와 번쩍이며 존재감을 과시할 것으로 생각한다. 기회라고 쓴 거대한 네온사인 간판이 나타나서 눈부시게 빛나는 화살표로 길을 안내해 주리라 기대한다. 하지만 기회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의식 수준이 중요하다. 기회는 우리 각각의 곁을 매일 스쳐 지나간다. 나는 이를 개인적인 경험으로 안다. 때로 기회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들려오는 속삭입니다. 부자들은 기회가 왔을 때도 일관되게 행동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패배와 실패마저 장애가 아닌 기회로 본다. 머릿속으로 성공한 사람 몇몇을 떠올려보자. 그들의 이력서가 처음부터 화려하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해고와 중태로 어수선한 경우가 많다. 보통 사람이라면 아마 영원히 침몰했을 법한 엄청난 비극에 처했던 사람도 많다. 하지만 그들은 실현을 응해야 할 도전으로 붙잡아야 할 기회로 보았다. 아니 그렇게 보기로 선택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역경을 이기고 번영했다. 세 번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여한 사람들은 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안다. 부가 하룻밤새 일어나는 일은 별로 없다. 물론 그런 경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갑작스러운 부에는 대개 위험이 따른다. 부여한 마음을 개발하기 전에 부자가 되는 경우 그 부를 금세 잃어버릴 위험이 크다. 몇 년 만에 무일푼이 된 복권 당첨자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하루 아침에 명성을 얻고 돈방석에 앉아서 흥청망청 살다가 이른 나이에 돈을 탕진한 뒤 재기하지 못하고 여생을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그런 사람은 부유하게 생각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니는 돈에 대한 집착과 강박에서 마음을 영원히 해방해줄 지속적인 부를 달성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나는 책의 첫머리에서 돈은 목표가 아니라고 말했다. 이 생각을 간직하자. 이 생각이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부유한 마음을 장착하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고 그 일을 하면서 돈을 벌게 된다. 돈은 목표가 아니다. 결과일 뿐이다. 나는 부자가 될 방법을 찾아다니는 사람을 많이 만난다. 대부분은 그 방법이 마치 세상 여기저기에 돌아다니고 있으며 추적하여 사로잡고 묶어둘 수 있는 것처럼으로 여긴다. 하지만 부는 우리 안에 있다. 누구에게나 각자 좋아하는 일이 있다. 좋아하는 일이란 아무 금전적 대가가 없어도 기꺼이 행복하게 할 법한 일을 말한다. 놀라지 마시라. 부자들이 하는 일이 딱 그런 일이다. 그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막대한 부를 창출한다. 그들이 버는 돈은 꿈을 따르는 데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이다. 돈 자체는 그들의 꿈이 아니다. 우리는 제각기 타고난 적성이 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바로 적성을 펼칠 방법이다. 네 번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성공과 책임이 함께 간다는 것을 안다. 그들은 핑계를 대지 않는다. 그들은 행동에 옮긴다. 두 사람이 같은 곳에서 같은 제품을 파는 같은 사업을 하는데 한 사람은 부유하고 다른 한 사람은 힘겹게 사는 경우를 우리는 허다하게 본다. 주어진 상황이 같을 때 그 상황에서 무엇을 이루는지는 전적으로 각자에게 달려 있다. 잠재력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정반대로 배워왔다. 뭘 해도 되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 헛소리다. 누구나 완벽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 부자라고 해서 초인적 천재는 아니다. 누구나 부를 이룰 수 있다. 빈부는 다만 기량 개발의 문제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잠재력 부족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수없이 설명해도 당신이 내 설명을 수없이 읽고 들어도 소용없다. 당신이 이를 진심으로 믿기 전까지 당신의 인생은 변하지 않는다. 믿는 대로 보인다. 이것이 진실이다. 당신이 스스로 수용하기 전에는 어떤 진전도 이루기 어렵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인드셋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다시 앞에서 얘기한 네 가지를 정리해 보면요. 1. 내면의 지혜를 들으려는 의욕이 있다입니다. 모든 것은 본인이 알고 있다고 합니다. 2. 부자들은 패배와 실패마저 장애가 아닌 기회로 본다. 항상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을 합니다. 3. 부의한 사람은 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안다. 즉 부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자신의 꿈을 따르는 데 대한 자연스러운 대가라고 합니다. 4. 부의한 사람은 성공과 책임이 함께 간다는 것을 안다. 즉 남탓을 안 하고 모든 것은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에 제가 별표 친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없이 설명해도 당신이 이를 진심으로 믿기 전까지는 당신의 인생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거를 너무나 많이 느꼈고 제가 좋은 얘기를 해주고 그것을 듣지 않는 많은 분들을 볼 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투자 방법, 아무리 좋은 인생 교훈을 이야기해줘도 그것을 자신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행동이 나오는데 믿지를 않으면 그냥 듣고 흘려버리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부를 원한다. 하지만 부의 성취를 가로막는 마인드셋을 가졌을 수 있다. 자신에게 솔직한 준비가 되었다면 몇 가지 간단한 질문으로 자기 내면이 어떻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질문을 던져보겠다. 당신은 사람들과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이 편한가? 아니면 금기를 입에 올릴 때처럼 불안한가? 돈 이야기를 할 때 당신의 소득 수준이나 경제적 형편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애써 별일 아닌 척 넘기는 편인가? 이런 화제가 민망하고 불편한가? 당신만 그런 것은 아니다. 대부분은 돈 이야기가 달갑지 않다. 우리 중 극소수만이 본인이 원하는 자산 수준에 올라 있거나 그 수준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억하자. 믿으면 보게 된다. 부의한 사람들이 돈 이야기를 하는 태도를 생각해보라. 그들은 돈 이야기를 매우 편하게 한다. 그들에게 돈은 인생의 다른 관심사들과 하등 다르지 않다. 따라서 여느 관심거리 못지않게 열정적으로 돈을 논한다. 그들은 돈에 대한 아이디어를 자유로이 흐리게 하고 뜻이 맞는 사람들과 교환한다. 이 교환은 종종 새로운 소득원 개발과 소득 다각화로 이어지고 이는 그들의 부를 더욱 증대한다. 그들은 돈 이야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돈 이야기에 감정을 부여하지 않는다. 그들은 대부분이 불편하는 것을 편하게 생각한다. 돈은 목표가 아니다. 돈은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목표, 즉 꿈을 쫓고 무한한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재정적 성공이 곧 부는 아니다. 재정적 성공은 진정한 부를 실현한 데 따르는 결과이다. 이 점이 진정으로 부여한 이들과 나머지를 구분한다. 그들에게는 재정상태, 고용상태, 시간제약이 성공으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 믿으면 보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오직 궁극적 목표에 집중한다.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되려면 남들보다 많이 일하고 가족과 떨어지는 등 원치 않은 희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자유를 포기하고 소중한 사람들을 등한시하는 것은 부유한 삶과 정반대의 삶이다. 기억하자, 부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문제가 아니다. 부는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부유한 삶의 목표는 자유다. 그 자유는 당신의 손에 강력한 힘을 쥐어준다. 원하는 삶을 선택할 힘을. 이렇게 부자들이 네 가지 특징을 살펴보았고요. 다음에는 돈을 벌어 부유한 삶을 사는 세 가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없다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쉬운 일은 아니다. 사실 평생 분투해야 하는 일이다. 믿으면 보인다는 말을 실천하고 내면화해야 한다. 거기에 집중하자. 이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꿈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점점 쉬워진다. 지금 소개할 이 방법은 진정한 삶의 방식, 즉 부유한 삶을 위한 첫 단계다. 당신은 인생을 바꾸는 일에 지금 바로 착수할 수 있다. 내가 말하는 것들을 적용해서 부를 향한 여정을 지금 바로 시작하자. 더는 인생을 낭비하지 말자. 자, 준비되었는가? 1. 우선 자신이 부를 이룰 자격이 있다고 믿어야 한다.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많은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원리다. 우리는 돈을 너무 과대평가한다. 돈은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보상일 뿐이다. 돈을 많이 벌려면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면 된다.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당신에게도 그럴 권리가 있다. 당신도 책에 나오는 백만장자와 억만장자처럼 될 수 있다. 그러나 부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부를 얻을 자격이 있다고 믿어야 한다. 믿음 없이 말만 하는 것은 한 발로는 브레이크 페달을, 다른 발로는 가속 페달을 밟는 것과 같다. 엔진은 돌지만 차는 움직이지 않는다. 많은 사람의 인식 속에서 부를 추구하는 것은 각종 부정적 정서와 뒤엉켜 있다. 부의 추구는 탐욕과 결부되고 자기 입속만 차리는 행동과 동일시된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부의 추구를 사람의 내면을 파괴하는 일이라며 배관시한다. 하지만 부를 둘러싼 이런 부정적 정서들도 결국은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관념과 다를 바 없다. 모두 부를 갖지 못한 것을 자유의하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진실은 이렇다. 돈이 많아진다고 그 사람의 인간성이 달라지지 않는다. 돈은 이미 있는 인간성을 확대해서 보여줄 뿐이다. 돈에는 인성을 드러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인색하고 못된 사람이 돈을 벌면 그 나쁜 속성이 보란듯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된다. 반면 주의를 배려하고 남에게 인정을 베푸는 관대한 성품을 가진 이에게 부가 주어진다면 어떤 좋은 일들이 벌어질지 생각만 해도 즐겁다. 내가 부의한 마음에 대해 말한 것을 기억하는가? 그 말의 요점은 이것이다. 부의 추구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관대한 정신과 창의적 호기심이다. 왜 그럴까? 돈을 버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가치를 제품이나 서비스나 아이디어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상의 난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또는 이미 있는 해법을 어떻게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이고 심지어 더 재미있게 만들지 궁리해보자. 더 중대한 문제를 해결할수록 더 많은 돈이 흘러들어온다. 에나 지금이나 부의한 사람들은 늘 다중소득원을 보유했다. 다시 말해 그들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여러 갈래로 만들었다. 현재 빌게이츠는 시대의 아이콘이지만 30년 전에는 그저 대학 중퇴자일 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꿈을 따라 행동했고 꿈을 현실로 만들었다. 누구나 그처럼 할 수 있다. 당신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다. 더 가치 있는 기량을 개발하고 부의한 멘토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사람들에게 서비스할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 이런 행동에 나서야만 아이디어가 나온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는 부를 향한 당신만의 구체적이고 유일무이한 길이 되어준다. 부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 새로운 기회가 보인다. 그 기회를 평가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수동소득 즉 일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들어오는 수입이다. 이것이 핵심 개념이다. 수동소득이란 쉽게 말해 한 번 일하고 여러 번 대가를 받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당신이 하는 일이 당신의 시간을 돈과 맞바꾸는 것뿐이라면 당신의 부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어쨌거나 하루치의 시간은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지속적인 참여와 주의가 필요하지 않은 소득원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소득원에서 소득이 흘러나와 당신에게 쌓이는 동안 당신은 귀중한 시간을 더 많은 소득원을 창출하는 데 쓸 수 있다. 앞서 나는 믿음이 부유한 마음의 초석이라고 말했다. 지금 당장은 허무 맹랑해 보이는 믿음을 어떻게 단단하게 다질 수 있을까? 2. 우선 부를 이룬 자신을 시각화해야 한다. 목표를 이루고 부를 얻었을 때 달라져 있을 당신의 삶을 마음속에 자세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려본다. 그것을 종이에 적는다. 당신이 살게 될 집의 모습, 벽의 색과 가구 스타일, 저녁식탁에 오를 그릇과 다과를 먹을 때 쓸 식기까지. 부유한 미래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그려보자. 잡지에서 사진을 잘라내 새로운 집을 꾸며봐도 좋다. 그 이미지들이 나를 그런 미래로 이동시켜 줄 것이다. 매일 그곳에서 얼마간 시간을 보내자 마치 내가 이미 불을 이룬 것처럼. 어떤 이들은 이를 백일몽이라고 부른다. 내가 장담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부자가 아닐 것이다. 시각화는 백일몽이 아니라 가능성을 붙잡게 해주는 마음 훈련이다. 당신의 삶이 변하고 있으며 부가 손닿는 거리에 있다는 생각에 전념하게 해주는 연습이다. 이 훈련을 통해 마음의 힘을 이용하게 되면 부는 필연이 된다. 부유한 사람들은 의외로 조용히 생각하는 데 많은 시간을 쓴다. 회사 사장이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때 사장은 부와 성공의 다음 단계, 다음에 오를 산을 마음에 그리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는 정상에 도달하는 자기 모습을 보고 있었을 것이다. 부유한 사람들은 혁신과 창의, 즉 자신의 회사를 다음 단계로 끌어올릴 묘수가 일상적 운영 업무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안다. 부유한 사람은 그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부의 생명선이며 불을 실현하는 장면을 시각화하는 것이 성공의 필수 조건임을 가르쳐 주었다. 목적지를 분명히 정하지 않은 채 어떻게 그곳에 도착할 수 있겠는가. 부유한 사람이 목표에 도달했을 때 그곳은 그들에게 낯선 곳이 아니었다. 그들이 정확히 기대했던 곳이다. 그들은 시각화를 통해 이미 그곳에 가봤기 때문이다. 목적지를 모르면서 차에 올라 운전을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아마 얼마 가지 않아 길을 잃을 것이다. 경로를 정하고 지도를 살핀 다음에 여정에 올라야 마음이 든든하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지도 없이 인생을 살면서 그 행로에서 마주치는 것들을 별 생각 없이 받아든다. 싫어하는 일을 꾸역꾸역하면서 결코 더 나은 길을 모색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저 익숙한 것만을 받아들인다. 그 너머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 시각화는 매우 중요하다. 이를 명심하기를 바란다. 시각화는 잠재의식에 있던 당신의 꿈을 당신의 의식이 닿을 수 있는 영역으로 불러낸다. 효과적인 시각화를 위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마음에서 몰아내야 한다. 물론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 부정적 사고라는 악습에 빠진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그들은 자신의 형편이나 직업에 대해 불평하고 친구나 동료가 내뱉는 불평불만에 동조하기 좋아한다. 그들은 이런 종류의 부정적 사고를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믿는다. 기대 수준을 낮게 유지해야 실망할 일이 없다는 논리를 펴기도 한다. 글쎄 내가 들어본 말 중에 가장 어이없는 소리다. 도대체 어떻게 꿈을 꾸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믿는 지경이 됐단 말인가. 얼마나 기대해야 너무 기대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시작도 해보기 전에 자신의 꿈을 밟고 목표를 꺾는 일이 어떻게 좋은 생각일 수 있는가. 그러나 불행히도 이런 부정적 사고가 우리 사회의 통칙이 되었다. 널리 수용되고 널리 행해진다. 따라서 이런 생각을 마음에서 밀어내려면 진지하고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매 순간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에 스며들고 때처럼 끼지 않게 바싹 경계해야 한다. 부정적 사고는 당신의 발목을 잡고 당신의 길을 막아설 뿐이다. 어떤 불의의 생각이 당신의 마음을 장악하는지 엄히 단속하자 당신의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에너지가 나은 원대한 발상에 집중하면 더 멋진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신중하게 생각하자. 자신의 내적 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자. 특히 남이 당신에게 돈, 재정, 부에 대해서 하는 말은 신중히 걸러들을 필요가 있다. 스스로 부를 달성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생각은 무시하는 편이 낫다는 것을 유념하기 바란다. 반대로 정말로 부의한 사람에게 지혜를 얻을 기회가 생기면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말을 내 마음속 내적 대화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한다. 선뜻 이해되지 않거나 동의할 수 없더라도 일단은 유념해두자. 어쨌거나 그들은 내가 막 시작한 길을 이미 여행해 본 사람이 아닌가 알 수 없는 곳으로 지도도 없이 무작정 떠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미 가본 사람들의 조언은 지도가 된다. 그들은 길을 안다. 3. 덧붙여 당신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늘 깨어있자. 말은 불을 원한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돈 걱정을 하며 불을 밀어내선 안 된다. 예를 들어 공과 금과 융자금 걱정으로 밤이 새고 날이 진다면 그것은 불을 끌어당기는 삶이라고 할 수 없다. 이는 결핍의 마인드셋에 빠져있는 삶이다. 걱정은 부정적인 목표 설정이다. 일어날 수 있는 나쁜 일들을 곱씹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나라고 비는 것과 같다. 이는 시각화의 정반대다. 당신에게 없는 것을 걱정하다 보면 당신이 원하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부는 영원히 당신의 것이 될 수 없다. 걱정을 끊기는 쉽지 않다. 나 역시 걱정을 밀어내는 것이 힘들다. 정도의 차이일 뿐 걱정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그럼 어떻게 이런 초점의 전환을 이룰 수 있을까? 실수하지 않겠다는 좁은 과제에 집착하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 첫째, 업무의 전반적인 질이 떨어진다. 강박증이 당신의 창의력과 사고력을 억누르기 때문이다. 둘째, 마음의 초점이 실수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이 실수한다. 같은 맥락에서 생활비와 공과금 걱정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지출 명세를 끝없이 추적하고 합산하는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지불할지 계속 재조정하며 시간을 쓰는가? 걱정이 넉넉하지 않은 통장을 채워줄까? 그렇지 않다. 걱정은 당신의 창의적 에너지를 갉아먹고 문제를 바로잡고 개선할 방법을 떠올릴 시간과 여지를 바닥낸다. 근심은 더 많은 부정적인 에너지와 좌절감을 끌어들일 뿐이다. 일단 지금은 자신의 초점을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서 가지고 싶은 것으로 옮기는 데 주력하자. 이는 아무리 자주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 긍정에 집중하자. 내가 원하는 삶을 시각화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피하고 긍정에 집중해야 한다. 이 세 가지 기법만 사용해도 당장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 세 가지 기법은 새 삶을 지을 토대를 놓는 동시에 새 삶으로 빠르게 도약할 발판을 제공한다. 부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기회는 부를 원하는 모두에게 열려 있다. 이렇게 돈을 벌어 부유한 삶을 사는 세 가지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첫째는 일단은 자신이 부를 이룰 자격이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신이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하면 돈을 버는 행동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게 시작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부를 이룬 자신을 시각화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신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늘 깨어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자꾸 걱정이나 부정적 생각을 하게 마련이거든요. 이게 인간이 그렇게 타고났다고 합니다. 원시의 시대에는 살기 위해서는 많은 걱정을 해야 생존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하지만 걱정에 집중을 하고 있으면 부자가 되는 시각화와 정반대의 결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걱정이 계속 자신에게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원하는 삶을 시각화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피하고 긍정적인 생각에 집중하는 게 부의한 삶을 사는 데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의 원리를 익히는 방법을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부의 원리를 익히는 첫 번째 단계는 자신에게 삶을 더 낮게 바꿀 힘과 권리가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는 고군분투하며 사는 데 익숙한 나머지 어떤 상황이든 닥치는 대로 받아들인다. 그러느라 급급해서 자신에게 삶을 선택할 힘이 있다는 것을 좀처럼 깨닫지 못한다. 돈이 충분하지 않은가? 삶의 요소들이 당신의 욕망에 미치지 못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이 할 일은 적극적으로 별피브의 마인드셋을 풍요의 마인드셋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는 피해의식을 책임의식과 권한의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뜻한다. 당신의 인생의 통제권은 당신에게 있다. 지금 당신이 있는 곳은 당신이 선택한 결과다. 얼핏 절망적으로 들리겠지만 이는 희소식이다. 정말이다. 지금 당신이 있는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당신에게 그것을 바꿀 힘이 있다는 뜻이니까. 만약 당신이 지금 있는 자리에 비교적 만족하지만 그저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다면 그런 경우가 시작하기에 딱 좋은 조건이다. 부를 원한다고 해서 당신이 감사할 줄 모르거나 불행한 사람인 것은 아니다. 이미 남부러운 것 없는 인생을 누리고 있어도 더 높은 곳을 바랄 수 있다. 전혀 이상하게 여길 것이 없다. 앞서 말했듯 우리 잠재력은 무한하다. 따라서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주 이상적인 일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성취하려 애쓰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분투하고 갈망하고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실패를 받아들일 핑계를 만들고 남들에게도 그렇게 할 것을 적용하는 것은 비겁한 자기 방어술이다. 거기에 말려들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자신과 함께 남들까지 끌어들이려는 행동이야말로 가장 비인도적이다. 이런 유형의 논리가 특히 위험한 이유는 타인이 자신의 욕망을 부정하고 삶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여 욕망과 꿈의 추구를 단념하게 만든다는 데 있다. 실패에도 무방하다고 말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하게 한다. 당신에게 대담하라고 말하고 싶다. 새로운 미래를 창조할 책임을 수용한다는 것은 현재의 삶을 만든 책임도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지만 삶의 통제권은 자신에게 있으며 따라서 지금껏 살아온 인생은 지금껏 스스로 해온 선택의 결과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당신이 과거에 겪었던 일들이 현재의 변명거리나 프리패스 요건이 되지는 않는다. 부디 이것을 이해하기 바란다. 원하는 것을 얻는 길에 그렇기는 한데 라는 말은 있을 수 없다. 당신의 내면에는 막대한 부를 창출할 힘이 있다. 지금까지 그 힘을 사용해 본 적이 없다면 운망은 자기 자신에게만 쏟아내자. 당신을 가둔 인식의 감옥을 지은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탈출할 힘도 오직 당신에게 있다. 그리고 이 뒤에는 좋은 문구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마인드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부창출 도구다. 당신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지금까지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도 중요하지 않다. 현재 당신에게 어떤 역량이 얼마나 있는지조차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돈과 부를 생각하며 그와 연관 있는 온갖 긍정적인 것을 떠올리자. 긍정적인 생각이 반복을 통해 당신의 잠재의식에 새겨진다. 그러면 매우 자연스럽게 돈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끼게 된다. 전에는 전혀 없었던 기회가 생기고 그렇게 부가 쉽고 빠르게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오게 된다. 교육 수준은 높지 않아도 제대로 된 마인드셋을 갖추고 부의 증대에 집중하는 사람이라면 남들보다 유리하게 부를 창출할 사업을 알아볼 수 있다. 돈을 버는 것은 타인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과 직결된다. 누군가의 필요에 대응하지 못하거나 욕망을 채워주지 못하면 어떠한 매매도 거래도 일어나지 않는다. 고객, 협력업체, 동료, 친구, 가족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 방법을 찾는 것이야말로 당신이 진정, 원하는 부에 이르는 길이다.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서 가치를 제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면 이것이 매일의 결정과 행동에 저절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 초점이 타인과의 공생에서 자신만의 이득으로 옮겨가면 문제가 발생한다. 생각이 해법보다 문제에 집중될 때도 마찬가지다. 다시 부정적인 생각 패턴에 빠지게 되고 그 결과가 사업에도 반영된다. 사람들은 당신의 문제에 관심이 없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도와줌으로써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점을 잊지 말자.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성공하려면 먼저 다른 사람의 욕망을 채워줘야 한다. 자신을 사업가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남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을 삶의 주복적으로 삼아야 한다. 당신은 일상에서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만난다. 이때 당신의 니즈보다 그들의 니즈에 집중하면 성공 가능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의 니즈 또한 충족된다. 이게 정말 부를 이루는, 즉 돈을 버는 핵심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맞는 말 같습니다. 보통은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남의 욕망을, 남을 도와주는데 자신의 노력을 들이면 거기서부터 저절로 돈이 생긴다고 합니다. 내가 삶의 변화에 대해 말할 때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위험부담을 걱정한다. 나는 위험부담이 걱정인 점 자체가 신기하다. 부해한 사람들은 결코 자신이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실 보통 사람이 위험부담으로 여기는 것은 부해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가벼운 걱정거리조차 되지 못한다. 위험부담이란 결국 인식의 문제이고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삶의 제약을 가하고 엄청난 스트레스와 불안을 야기하는 것은 실제 위험이 아니라 위험인식이다. 사람들에게 부유해지는 법을 전할 때 나는 비슷한 기후를 많이 접한다. 만약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쩌지라는 공포가 그들이 판단을 흐리고 가능성을 갉아먹는다. 이런 비이성적인 공포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내가 종종 제시하는 훈련이 있다. 일명 그러면 훈련이다. 예를 들어 창업하고 싶지만 회사를 그만두기 겁난다는 사람에게 나는 이렇게 묻는다. 창업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데요? 그리고 이어서 말한다. 사업에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둘 중 하나겠죠. 사업에 실패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그러면 사업을 접고 다른 직장이나 다른 수입원을 찾겠죠. 그러면요.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게 있나요? 아니요. 당장 가족이 굶어죽거나 노숙자가 될까요? 아니요. 그런데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구는 이유가 무언가요? 불확실성에 직면했을 때 생겨나는 두려움을 그냥 방치하면 부정적인 감정은 비이성적인 수준까지 증폭된다. 두려움과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갖가지 가정을 찬찬히 따져보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들이 기껏해야 사소한 불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빠르게 깨닫게 된다. 도전의 결과가 어떻든 죽을 일은 없다. 심지어 빚져야 본전이다. 일이 틀어져도 지금보다 나아질 건 없다. 하지만 잘되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진다. 시련을 겪을 때나 역경을 만났을 때 삶의 힘든 시기는 일시적이라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에겐 언제나 내일이 있다. 숨이 붙어 있는 한 언제나 삶을 바꿀 기회가 있다. 하루하루가 인생 전환의 새로운 기회다. 당신의 인생이 이 상태로 끝나거나 비참한 결말을 맞을 거라는 인식은 오직 당신의 마음속에만 존재한다. 이 인식은 당신의 세상을 한정하고 당신을 그곳에 가둔다. 여기도 너무나 좋은 이야기입니다. 걱정을 피하려면 최악의 상황을 자꾸 가정을 해보는 거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도 자신이 견딜만한 상황이면 그냥 해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걱정은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합니다. 걱정의 90% 이상은 일어날지도 않을 일을 걱정한다고 하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바로 지금이 당신의 미래를 바꿀 기회다 라는 내용인데요. 내가 말하고 싶은 마지막 한 가지는 바로 이 현실이라는 개념이다. 오늘날 당신이 사는 현실은 당신이 과거에 했던 노력의 발현이다. 과거의 노력이 현재의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다. 하지만 주식 투자나 뮤추얼 펀드에서 의뢰에 충고하는 것처럼 과거의 성과는 미래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당신의 미래는 무한한 가능성의 영역에 있다. 미래는 과거에 의존하지 않는다. 오늘 생각하는 것이 앞으로 얻을 결과를 결정한다. 거듭 강조하건대 과거는 미래와 하든 관련이 없다. 당신이 내리는 각각의 결정과 떠올리는 모든 생각이 이 순간부터 당신의 미래를 만들어간다. 바로 지금이 당신의 미래를 바꿀 기회다. 남들이 당신에게 현실을 말할 때 그들이 말하는 것은 사실 자신이 지닌 개념일 때가 많다. 즉 그것은 당신의 현실이 아니라 그들이 현실이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두려움을 당신에게 투사하기도 한다. 하지만 남들의 인식과 두려움은 당신이 꿈을 실현하는 능력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들의 지적과 경고가 선의에서 비롯됐다 해도 그것은 당신의 발목을 잡을 뿐이다. 그들은 당신이 무력하다는 개념을 당신에게 주입한다. 내 말을 믿기 바란다. 당신은 무력하지 않다. 당신이 과거에 어떠했고 무엇을 했든 지금까지 당신이 무엇을 성취했고 어떤 기회를 놓쳤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당신은 지금 당장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를 이루겠다는 당신의 열망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마인드셋이다. 유일하게 유효한 현실은 당신이 마음에 만드는 현실이다. 바로 오늘 지금 여기서 시작하자. 너무나 감동적인 구절입니다. 과거는 필요 없고 현실에 하는 행동이 결국에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정말 정답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바프록터님이 지은 부위원리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한 내용이 너무나 저한테는 좋았거든요. 즉 부자들이 4가지 특징과 돈을 벌어 부위한 삶을 사는 3가지 방법에 다양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실천해 보시면 정말 부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부자가 될 것을 확실하게 믿고 좋은 것을 생각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부와 풍요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번 시간 영상 내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도 꼭 읽어보시기 추천드립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과 영상 내용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